이런 배치에서 앞돌리기 투쿠션으로 많이 치실텐데요. 앞돌리기는 얇은 두께의 회전을 사용해서 쳐야 하므로 득점이 되더라도 두공이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? 득점만을 위해서라면 투쿠션으로 앞돌리기를 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요.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원쿠션으로 세워치기를 쳐서 공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런 배치에서는 잘만 치면 아래쪽 코너에 두공을 모을 수 있으므로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익숙해지면 득점 확률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